1. 두려움을 모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또 무식하게 돌격하실 거라면 전 빠지겠습니다 제압 실시 기록에 따라 당신을 반드시 집행하겠습니다 제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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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압 실 Affairs 제압 실시 제압 실시 제압 실시 ㅋㅋ 아, 이거, 이제 한참을 이용해 볼 수 있을까? 왜 이렇게 할까? 1.1% 이놈은 네일이 더 낫지 않기 때문이다 1.1% 이놈은 네일이 더 낫지 않기 때문이다 1.1% 이놈은 네일이 더 낫지 않습니다 1.1% 이놈은 네일이 더 낫지 않기 때문이다 아 그래도 언제나 추워할 수는 없으니까 두려움을 모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또 무식하게 도덕하셨더라면 전 빠지겠습니다 제압 실시 제압 실시 ㄷ ㄷㄷ ㄷㄷ 이건 못하겠습니다. 너무 유치하잖아요 괜찮은 공격이네요. 앞으로도 그렇기만 해주세요 하아.. 기절했나? 저대로 돌려보낼 생각은 아니시죠? 확실히 처리합니다 제압 실시 좋은 공격입니다 잘 어울려서 잘 어울러지게 될것같아요 그냥 빨라 덜 틀린 뒤 흐르렀 흐르렀 ㄷㄷ 1-2-2-2-1 ㄷㄷ ㄷㄷ 레고 레고 어? 히저나? ㄷㄷ 히 잘했나? 히 잘했나? 히 잘했나? 히 잘했네요 히 잘했네요 탑 히 잘할 Bacon 히 잘했네요 히! 자! 위협재상 제거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보기야.. 아! 이건 못하겠습니다 너무 유치하잖아요 자! 그니까 하필 2시간에 시킨 거 하필 2시간 도기하.. 앗! 이건 못하겠습니다. 너무 유치하잖아요 제압 실시 위협대상 제거 그래도 언제나 출하할 수는 없으니까 제압 실시 위협대상 제거 위협대상 제거 위협대상 제거 지긋지긋한 전투가 드디어 하나 끝났네요 위협대상 제거 ghp 저게 여기있는 전투 vård 군대상 제거 ㄷㄷ 1-2-1 어? 두려움을 모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또 무식하게 돌격하실 거라면 봐주겠습니다 흫 흑 흑! 흑!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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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한 척은 아닌가 보네요 당심하지 말고 제대로 막으셔야 합니다 제압 실시 하아... 기절했나?